닷소 시스템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소 시스템은 3D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입니다. 닷소 시스템은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 포부스 선정 소프트웨어 부분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세계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조, 교육, 의료기기 및 제약,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는 닷소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3D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제조, 생산까지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 기술 산업과는 무관한 신입 지원자인 닷소 시스템 코리아 드림 인턴십 채용 서류 전용 합격 스펙과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소 시스템 코리아 채용 드림 인턴십 서류 전용 합격 스펙입니다. 북미 지역 해외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교 동아리를 활동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었으며 공익 영어 점수는 없었습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또한 없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또한 없었습니다. 북미 지역 대학교에서 유학한 지원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술 및 스포츠 관련 동아리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외국계 회사에서 인정해줄 만한 특별한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걱정과는 다르게 레주메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공채를 포함하여 닷소 시스템 코리아 채용 외에 3개 이상의 유명한 외국계 기업 서류 전용이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특히 닷소 시스템 코리아 드림 인턴십 채용은 지원자가 이미 다른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후 면접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원자는 레주메크 채용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잡서치 방법을 실천하며 일주일 평균 15개에서 20개의 채용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레주메크 채용 전문가가 작성해준 국문 영문 이력서를 제출하고 닷소 시스템 드림 인턴십 채용 서류 전용도 가볍게 합격한 것입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레주메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합격 매니지먼트 취업 컨설팅입니다. 취업 시까지 무제한 자소서 참석 코칭입니다.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자소치 방법 1대1 모임 면접 롤플레이 경력직 연봉 협상 전략입니다. 지원자는 이력서를 제출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참석을 받고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으로 면접이 잡힐 때도 무제한으로 면접 코칭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레주메크 채용 전문가에게 코칭 받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 한 달 만에 유명한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ICT 회사 주요 면접 질문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ICT 회사 주요 면접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